간단하게 좀 궁금한 걸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. 저는 좀 그게 궁금해요.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연예계 활동을 하시는데 연예계의 발을 듣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. 저는 전형적으로 전공을 딱 살린 케이스죠. 저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. 전공이요? 알겠습니다. 이번에도 학교 학생연구학과. 아, 학미디언구학과. 김신영이 학교 선배입니다. 우리 저 학원 씨는? 우리 저 학원 씨는? 저 학생이었습니다. 제가 안 나가서. 제가 안 나가서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런 얘기 아닙니다. 인터뷰 학원 씨는? 뭘 평범하셨죠? 저 광고 홍보학과. 아, 광고 홍보학과. 광고 홍보학과? 광고 홍보가 뭐예요? 광고. 광고 홍보. 광고 홍보가 아니고. 광고 홍보. 광고 홍보. 광고 홍보. 광고 홍보. 아니, 아니면 뭐랬습니까, 혹시? 저는 뉴욕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고. 알바, 알바, 알바. 알바, 식당에서도 이랬어요. 아, 식당 알바. 거기는, 거기는. 오면 I'm like welcome. 아, 이것도 왜 이렇게. 나 바퀴를 다니는 거야. I'm like welcome. I'm like welcome. I'm like welcome. 아, 잠깐만요. Ah, this is me. Excuse me? Hi, welcome. How can I help you? Do you have a reservation with us today? No reservation. Oh no, we're pretty good today. I'm so sorry. I want to buy some t-shirts. Oh no, a restaurant. 레스토랑. 레스토랑. 레스토랑이래? 진짜, 진짜. 뭐랬잖아. 진짜, 진짜. 너무 안 하던데. 잘하지마. 그래. 아니, 근데. 매장에서 일하실 때부터 좀 말투가 좀. 파티 말투가 좀. 파티 말투가 좀. 파티 말투가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매장에 들어오면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. I like your t-shir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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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진짜. 다 사고 싶어. 진짜 일해요. 진짜, 진짜. 아, 진짜. 오, 사고 싶다. 전화 예약도 아까 하시잖아요. 전화 예약. Hi, this is Tao. This is Irene speaking. Can I take your order? Or like? 네, 오늘 4명 갈라 그러는데요. Oh, 4 people. Hold on one second. We have two tables open. Then one at seven thirty and one at nine thirty. This is Julian's voice. You're right. Dirty 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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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right. Four people at seven thirty, tonight? Seven thirty, tonight? Well, tomorrow's night. Tonight? I like my husband. It's not gonna stay. Aylin is, learn if you can't wait. I like my husband, I like my husband, 그냥 한 식당 왔어요, 한 식당 왔는데 그냥 한 식당 가라 오케이, 씨유! 씨유, 바이! 씨유, 바이! 아, 오늘 아침? 유일한 씨, 유일한 씨 저도 데뷔는 고등학교 때, 2학년 때 다들 빨리 시작하셨네, 2학년 때 네, 그때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알바는 하고 있어서요 지금 무슨 알바를 하고 있어요? 저는 아침에는 남대문에서 커피 배달을 어? 아, 진짜? 네, 그 시장들 시원한 커피? 네, 아이스크림 아니, 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고요? 네, 지금도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왔어요? 오늘은 이거 촬영했다, 그래서 아, 이거? 아니, 그러면